계시면 되지만 쭉 당기셔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쭉 빼버리세요 그리고 위치 잡고 면버가 꾹꾹 눌러버리세요. 확실하게 조금 뻗네요. 면버가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꽉꽉 눌러야 돼요. 그래야 물기가 빠져나가니까 살짝 누르면 나중에 떠서 다 찢어져요. 약간 부품이 튀어나온 데 있는데 그냥 꽉 눌러 버리세요. 찢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데 붙이는 게 짜증나게 해요. 확실하게 누르면 되죠. 끝에만 살짝 안 누르면 전체 다 내 프로에서 볼. 끝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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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.